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이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르는 네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 안 당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는 기다리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 인가봐 만약에 네가 온다면 네가 다가온다면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 사랑 안 당하지 못하는 건 내 마음 없는 건 나만도 외면할지도 모르는 네 마음과 또 끝났어 더 멀어질 사이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바보 같아서 사랑 안 당하지 못하는 건 사랑 안 당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만남 뒤 예능이 모든 희한 이가 있는 아픔에 슬픈 나날들이 두려워서 인가봐 아멘 아멘